첫 웹드라마인데 대법 리딩 전에 되게 긴장을 많이 해서 오늘 잘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되게 마음이 컸었는데 와서 배우분들이랑 감독님이랑 작가님이랑 너무 편하게 잘 대해주셔서 재밌게 대법 리딩하고 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연기하게 된 성은이라는 캐릭터는요 되게 겉으로 보기엔 차가워 보이지만 정말 알고 보면 너무 까듯한 그런 멋있는 친구인데요 연애에 대한 상처 때문에 뭔가 사람들에 대해서 마음을 좀 닫고 지내다가 그 다음에 은아를 만나면서 조금 마음도 열리고 되게 부드러워지는 그런 되게 멋있는 인기 많은 그런 친구입니다 일단 성은이랑 저랑 공통점을 찾자면 일단 성은이랑 저랑 공통점을 찾자면 말을 안 하고 가만히 뭔가 집중하거나 뭔가를 할 때 좀 차가워 보인다? 그런 점이 좀 공통점이 아닐까 싶고 차이점은 재미없다고 되게 돼있는데 성은이가 저는 재미없지 않습니다 일단 제가 가수활동이 아닌 연기활동이 처음인데 첫 활동이니만큼 정말 정말 열심히 잘 준비해서 보시는 시청자분들을 만족시켜드리도록 최선을 다해서 연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이렇게 현재 사고를 잡original 아까 robots 이것은 감사합니다.